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아까 보여주셨던 힘찬 9호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다들 숨 정리되셨어요? 제가 너무 빨리 불렀나요? 괜찮죠 준비되셨죠? 그러면 웃으면서 힘차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살짝 궁금한데요 네 살루트라고 하는데요 저희 AB6IX의 앱솔루트의 솔루트이랑 발음도 비슷하고 살루트의 의미가 경매, 충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저 이미지여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살루트라고 외치는 거구나 저도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각자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보라색으로 이렇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이기까지 정말 손꼽아 기다리면서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거든요 데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오래도록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자 소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옆에 있는 분부터 동현 분부터 소감을 들어볼까요? 네 정말 팬분들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또 저희도 오래 기다리는 데뷔인 만큼 앞으로 멋진 모습,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AB6IX의 행복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이날만에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연습했고 이날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거 그 이상으로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데뷔, 저희 AB6IX를 위해서 저희 다섯 명 다 그리고 또 브랜뉴 뮤직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활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오랜만에 서는 무대여서 긴장이 되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6년간 제가 연습을 하면서 이런 무대에 제가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많이 했는데 이런 무대를 이제 설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전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의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쇼케이스고 정말 저희 다섯 명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기다리셨고 저희 팬분들 특히 저희 이렇게 완전체를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저희 오늘 시작을 알리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각오가 되겠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